최종 콘텐츠 최종 콘텐츠 최종 콘텐츠가 뭡니까? 마을에서 더블 점프 저는 고레벨 유저로서 최종 콘텐츠는 마을에서 점프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레벨 유저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사냥에 지치고 보스를 다 하고 시도도 끝내고 매 할 일이라고 하죠 매플 할 일을 다 끝내면 결국 남은 콘텐츠는 마을에서 점프하기밖에 없어요 이 마을에서 점프하기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 소소하고 쓸데없는 거지만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모이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헤네시스라든지 에스페라 셀러스도 있겠고 호텔지역 점프대를 설치해서 누가 가장 멀리 나가냐 전광판을 마을 뒤쪽에 새겨두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있으면 칭호나 치장 아이템 같은 거 그런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능력치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것들 마을에서 점프를 하게 된다면 할 거 없는 사람들이 기록 내는 부분에서 재미를 살짝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안을 해봤고요 롤러코스터입니다 판타스틱 테마파크라고 이미 비슷한 컨셉이 있긴 한데 점프까지 다 하면 메이플 켜두고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데 메이플스토리 접속하는 것 자체가 유저로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켜놓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츄츄빌리지 마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특정 서버에만 예를 들면 5서버 10서버 15서버 이제 롤러코스터는 츄츄빌리지 맨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여기서도 탈 수 있고 뭐 여기서도 탈 수 있고 블링크를 위해 이 위치에 도착했는데 마침 여기에 이제 롤러코스터가 진화하고 있다 그러면 앉기 버튼을 빠르게 누르면 탑승할 수 있도록 그런 소소한 재미를 또 추가하면 점프까지 다 하고 가만히 내 캐릭터를 지켜보고 있을 때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돌아가는 내 캐릭터를 보면서 조금 더 뿌듯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롤러코스터와 점프덱을 구상해 봤습니다 혹시 모든 유저가 타는 건가요? 그 맵에 입장한 모든 유저가 탈 수 있죠 공짜로 타요? 요새 메소가 많이 풀렸다는 걸 알긴 하지만 그래도 돈 내고 타는 건 조금 코카타운 맵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뭐 살아는 있죠 아 그래요? 네 살아 있는데 그럼 그거 혹시 진타운 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 다 지워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지워야 돼가지고 다 지워야 돼가지고 콜라와 관련된 걸 다 지워야 되는데 다 지워야 되는데 그게 다 콜라 다 지워야 돼 얼음 밖에 없을 거라 거기다 이제 진 얼굴을 다 갖다 박아놓는 거죠 저를 넥슨의 대표로 밀어주신다면 넥슨의 대표야? 메이플스토리의 대표도 아니고 사실 이제 최고 결정권자는 넥슨의 대표님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석진을 대표로 김석진을 대표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메이플이 20년 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어야 될지 제가 석진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라고 하면 20년 후에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상태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네 2, 3년 전 상태라고 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 3년 사이에 뭐가 제일 크게 바뀐 것 같아요? 소통이 가장 크게 바뀐 것 같아요 아 모든 실장님들과 디렉터님을 존경하지만 소통이 없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방향성이 맞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유저들의 원하는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 재밌었던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유저들이 거기서 조금 화가 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재밌고 좋은 이벤트였어요 하지만 그 이벤트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유저분들도 언급을 해주셔서 소통을 두 분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게임 상태가 정말 많이 게임 상태라고 게임이 정말 좋아져서 재밌고 유저들의 편의도 봐주고 조금 업그레이드도 되고 이래서 저는 지금처럼 간다면 20년 뒤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게임에서 소통을 했냐 안 했냐 소통의 여부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 소통을 함으로써 게임이 20년 안에 망할 것 같은 게임이 20년 이상 서비스할 것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저희 업계에서도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팬분들이 뭘 원하냐 팬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어떤 걸 찍냐 저희가 뭐 내 귀에 이게 좋아 이러면서 음악을 정말 만들어요 근데 팬분들이 왜 이 음악 별론데? 하고 안 들어주신다면 저희의 생활도 끝나는 거잖아요 게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팬분들을 만족시키는 콘텐츠를 내야 되고 게임 회사는 유저들을 만족시키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거는 대박이지 이거 최고야 이거를 안 들은 사람 이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보야 라고 해버린다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BTS 진으로서의 목표와 메이플스토리 용사 김석진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목표가 있어요? BTS 진으로서의 목표와 기획팀으로서의 목표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자 내가 행복한 만큼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자 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자 그렇습니다 제가 BTS로서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하는 게 BTS 진으로서의 바램이고 또 메이플스토리 기획을 하게 된다면 유저와 이 게임으로부터 내가 행복해졌으니까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유저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바램입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쇼핑하라고 하셔서 일단 다 같이 있는 친구들 하나 핑크빈이랑 이거랑 핑크빈 작은 어? 저 친구들 이 핑크빈 너무 크니까 이 친구들로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나요?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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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